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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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아 여기야 제니야 엄마 안녕하세요 강아지들과 교감을 한번 해보려고 스킨십을 좀 사랑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하는 도가 도가 자세 오늘 하는 거는 애들이 소형견 애들에게 다리 균형감이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다리 균형감을 빌려주는 거 위주로 해보실 건데요 발바닥을 바라게 되고 숨 한번 마시고 여기서 힙을 살짝 들어 올리지 마시고 살짝 많이 들어 올리지 마시고 도구요가를 연습하시면 애들이 더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도구요가를 연습하시면 애들이 더 건강해지고 거울 보고 놀랬어 또 교감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유롭게 나는 일단은 지금 아주 애기들이니까 적응해야 되니까 그치 천재날부터 막 무조건 교육을 막 시켜야잖아 이런 마인드는 아니야 좀 애들이 이제 편해져 가면서 마음이 편해지면서 또 주인이 워낙 이뻐해 주고 이러면 말을 듣잖아 현명하네 응 나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임시 보호를 하려고 노력 중이야 교감을 많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오늘 이런 요가 같이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것처럼 서연아 두 마리 세 마리 어떤 너무 귀엽지 않니? 자는 이 모습 봐봐 너무 예쁘지 않니? 나 살짝 흔들려 하하하하하 어 이거 봐 이렇게 이렇게 헉 이렇게 잘 싼 애들이 잘했어 자 여기 핫 여기 싸서 이거 주는 거야 칭찬 자 패드 싸면 칭찬받는 거야 여기 응 아 잘했어 으아 잘했어 이거야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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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잘했어 잘했어 고마워 고마워 에이 과일 고마워 어 ě 어둠 엇 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